포기해라 넌 안 돼 200도 안 지르면 메이플을 즐길 수 있을 리가 없어 설레는 모험도 분홍 담는 거 저 천설에 웃지 않는 이상 저게 뭐죠 네가 알아서 뭐하게 말 말도 안 돼 저 평범한 놈이 검을 뽑았네 저 흔한 유비 그 또 어려운 미선을 깨고 10년 동안 묶여있던 전설의 검을 이게 대체 뭐길래 그래요 전설의 명검 앱솔칼리버라고 선택 빠진 환중왕만이 뽑을 수 있던 전설의 검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직 현역인 저 빛나는 검 휴대폰으로 치면 갤럭시 S3급 찬란한 검 유니움만 한다면 오천불만한 돌앱스토일 수 있는 검 정말인가 이 검의 힘으로 될 수 있다니 내가 웽의 자리로 그 포스들도 다 무릎 꿇리고 나간다니 난다니 그란디스 저 위로 내 달 동안 웽의 자리 내 달 동안 내 달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하리라 내 달 동안 내 달 동안 하루 4시간 하면 벗고 가는 날이라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으리 개어려워 너는 시작이 있으니 사라질 운명 야 개어려워 흐흐흐흐흥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! 여기까지 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어려운데요?